크리스마스 트리 루돌프가 너무나 궁금해 혹시 내가 좋아하는 공룡일까 크리스마스 트리 보며 보자 꿀꿀 크리스마스 트리 전달을 돌보기 전에 양말을 걸어보죠 크리스마스 트리 눈 오는 겨울밤 루돌프 삶에 타고 꿀떡을 타고서 오신대요 센터 무슨 선물일까 너무나 궁금해 혹시 내가 좋아하는 동화책일까 보자 보자 크리스마스 트리 보며 보자 꿀꿀 크리스마스 트리 전달을 돌보기 전에 양말을 걸어보죠 크리스마스 트리 펜toi 4 5 6 6